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안 돌고 있었네? 마이크? 이전에 한 20분 동안 이미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별 이상한 얘기 좋은 얘기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진짜 다 했어 근데 이 마이크가 안 깨져있던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훈이의 ASMR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왜 ASMR을 다시 돌아왔느냐 사실 저는 저번에 제가 ASMR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슬픈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와 나는 진짜 ASMR은 안 되겠구나 와 이건 망했다 도대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컨텐츠로 뽑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컨텐츠가 올라가고 회사분들이 회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지? 반응이 너무 좋대요 이게 와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나는 굉장히 슬픈 다짐을 하고 쑥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잘 나왔다고 말해도 되는데 뭘 해도 되나봐 못하는게 없나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잘해가지고 네 제가 ASMR에 고정이 됐습니다 참 나 솔직히 저는 다른건 다 모르겠는데 ASMR은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좀 말을 크게 해야되는 그런 성격인데 뭔가 속 터져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ASMR에 마스터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다 시간 수다 떠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AS 동훈의 사는 얘기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일단 저는 요즘에 굉장히 조금 음 스케줄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보컬 레슨도 가서 보컬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곡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점점 저의 작업물이 저의 결과물이 저의 결과물이 크게 쓰이지 안 쓰이지는 제 몫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결과물을 남겨놓는다는 게 되게 의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좋아요 조금은 가사를 많이 쓸 좀 좋게 쓰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그냥 시간날때마다 되게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걷다보면은 되게 좋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가장 제일 좋은 치료법이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걷다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걸으면서 그냥 앞으로 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대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지나가다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쇼핑을 해도 되고 쇼핑을 해도 되고 그냥 네 그러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걸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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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든 여러분들에게 절차가 몰려 보여드리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요즘에 조금 다른 건 다 행복한데 조금은 조금은 힘들어하는 분이 좀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ASMR을 들으면서 잠을 자겠죠? 근데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요즘에 어느정도 하냐면 막 눈 감고 한 3-4시간 있다가 잠들어요 너무 잠 생각해봤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막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고 자꾸 이런저런 진짜 별 쓸데없는 생각들 막 하면서 그거 하기 싫어도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푹 자 보는 게 요즘에는 하나의 소망이라고 해야되나? 잠잔 잠잘 자는 그런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다 볼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요즘에는 좀 그춘이랑 찬이랑 야식도 좀 많이 시켜먹는 편인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막 너무 빠르기만 해도 안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운동을 안하진 않게 됐는데 요즘엔 그래도 다시 조금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술 하려고요 그래서 야식도 가끔 멀쥐를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이렇게 먹는데 그 시간도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애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끔 병건이나 와도 방에서 갑자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한업씩 그냥 다섯 명이서 같이 사는 게 그냥 집도 좋고 막 이러다만 한업이 불편했는데 그냥 그 순간 부터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재밌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시간도 되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되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되게 희망적이었다가 슬펐다가 막 엄청 여러 가지 나오는 거 같아요 제가 요즘에 데일리동동이라고 트위터에 약간 오디디같은 그런 오늘의 룩 이렇게 하면서 트위터에 사진을 많이 올리거든요 오늘은 뭐 입었는지 그냥 제 안부를 전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저만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팬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노래를 제일 사랑하긴 하지만 그만큼 약간 패션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 그냥 제일 동원만의 느낌을 담은 그런 옷 옷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그래도 조이스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재밌어요 요즘에 진작 이런 거 할 걸 되게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게 요즘에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이 많은지 몰랐는데 옷장에 가보니까 정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또 입으려고 그러니까 막 옷은 되게 많은데 막상 또 입으려고 입을 게 없어 맘에 안 들어 이건 좀 오늘에 안 맞는 거 같아 이건 좀 오늘 날씨랑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좀 그냥 보여주기 싫어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오늘은 이거 입고 싶은데 근데 내일도 저거 입고 싶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이 생각보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오리 해보려고요 아 와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 막 숨 쉬는 거 같아 근데 아무튼 뭔가 지금 각자 멤버들 하나하나가 다 개인적인 역량을 되게 많이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저는 값진 시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가 다음 조이스에게 만날 시간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저희 하나의 또 목표입니다 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잘 지켜봐 주시고 저는 ASMR로 또 찾아뵙겠죠 다른 거로도 다른 거로도 더 많이 찾아뵙고 어떻게 하다보니 재능을 찾을 거 같아 잘하나 봐 아 이러면 안되나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추천하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JASMR을 듣고 꿀잠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이 곡이 약간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감성을 가진 곡인 거 같아요 월드 투자이온이라는 아티스트의 Bad Dream인데 오케이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거의 뭐 집 밖을 나갈 때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좀 많이 제일 많이 듣는 그런 곡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을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곡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곡이니까 요즘같이 약간 잔잔한 날씨에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듣고 꿀잠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스의 동훈이었습니다 또 봐요 동훈 ASMR 최고다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소문나라 빨리 소문내 언제 소문낼 거야 지금이야 Wait now 안녕